얼마 전에 기획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원래는 금방 끊어버리는데 요즘에 하도 전화가 많이 오니까 대체 어디에 있는 뭐를 얼마에 파는지 궁금해서 들어보려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 전화 통화 내용을 지금 공개할 테니까 공부삼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그 XXX 토지자문회사에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 XXX 쪽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땅이 있어가지고 정보만 한번 받아보시라고 연락드렸어요. 네 그럼 지번 좀 불러주시겠어요? 네? 지번 알려주세요. 저도 컴퓨터로 조회 좀 해볼게요. 어떤 지번이요? 물론. 좋은 토지 물건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네네. 아니요 거기 회사 직원 말고요. 토지에 지번 있잖아요. 주소 알려주세요 주소. 아 지번이요? 저희가 지번 같은 경우에는 알려드리는 건데 어렵지 않은데 전화상으로는 좀 알려드리거나 저희 쪽 그 저희 쪽 진짜 마지막 정보잖아요. 그것도 있고 예전에는 그냥 알려드렸었는데 그 고객님들이 직접 가셔가지고 보고 그러시니까 지주가 땅을 다시 회수해가는 그런 불이익이 저희한테 계속 발생해서 그래요? 그러면 그 토지의 용도 지역이 어떻게 되나요? 저 이제 임야고요. 경기도 아, 임야라고요? 네, 임야예요. 저희가 평당 일단은 지금은 49만 원째, 근데 이제 곧 오를 예정이거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임야가 용도 지역이에요? 네? 임야는 용도 지역이 아니라 지목 아닌가요? 어, 저희 그러니까 주변에 이미 공장 부지들이 들어서고, 옆에 있는 종경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임야라고 해도 나무가 없어요. 아, 저 정말 죄송한데 혹시 용도 지역이랑 지목 구분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네? 아, 농림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 일반주거 지역 이런 용도 지역이 있을 건데요. 이게 우리나라 땅이면 하나씩 다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땅 볼 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 어떤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서. 그런데 이걸 모르고 땅을 팔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저희는 연결시켜드리는 역할만 하는 거라서 제가. 아, 그런데 그 회사에서 중간에 수수료는 받으실 거잖아요. 토지 전문 회사라고 하시잖아요, 아까. 네네네. 혹시 그 땅에 경사도랑 인목축적 이런 거는 아세요? 아니요, 그런 거는. 그러면 그 땅이 개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시면서 막 이렇게 전화로 땅을 파시는 거예요? 아, 제가 그럼 다른 직원 바꿔드릴까요? 아니에요. 관심 없고요. 본인이 뭘 파시는지 알고 파셔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집쌤TV입니다. 실제 통화 내용을 녹음한 거라서 음질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기획부동산 직원한테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친절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변조해서 그렇지 전화를 거신 분은 20대 정도로 젊은 분이셨어요. 이분도 빨리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통화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잘 모르고 파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를 해줬지 알고 파시는 분이었으면 분명히 욕을 했을 거예요. 기획부동산에서 개발할 수 없는 평당 몇천원짜리 땅을 이렇게 전화로 영업을 해서 평당 몇만원에서 몇십만원에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팔아서 폭리를 취하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홀려서 평생 어렵게 모은 돈을 날려버리니까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분들이 다 고령층만 있으신 건 아니에요. 청년층에서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저한테 전화를 주신 분,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본인한테 기본 월급도 많이 주고 성과급도 충분히 주는 이상하게 좋아보이는 회사에 취업한 분들 있죠. 이 그분들은 본인이 사기를 친다는 걸 모르고 정말 좋은 땅을 팔고 있다고 그리고 정말 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진심을 다해서 영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10배 이상 비싼 값에 본인도 사고요. 형제 자매나 부모님, 친척, 옆집 이웃들까지 설득시켜서 사기할 정도로 이 세뇌당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어렵게 만듭니다. 거기서 만약에 성과급이 나오면 현금을 다발로 주거든요. 눈앞에 5만원권 다발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피해자들의 피눈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영업을 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획부동산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지목과 용도, 지역 정도만 구분할 줄 알아도 쉽게 유혹에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전화통화를 했던 기획부동산 직원은 이런 기본 중에 기본도 모르는 상태였죠. 상대방보다 많이 아셔야지 피해를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피해 예방에 대한 목적뿐만이 아니고 토지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기초적이고 중요한 부분인 지목에 대한 설명을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목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떼어봤을 때 가장 위에 나오는 것이에요. 이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한 것인데 이것이 총 28개가 있습니다.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67조를 보시면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그리고 다섯 번째 임야 이렇게 써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같은 법의 시행 규칙에 따라서 지적도와 임야도에 등록을 할 때는 한 글자로 된 부호로 표기를 하시는 겁니다. 초심자분들은 지목에 따라서 실제 토지 가격이 바뀐다고 잘못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지가 있어요.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땅값은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지목 때문에 땅값 자체가 올라간 건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용도인 농지 상태에서 농지 전용허가, 건축허가를 통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되는 중간 단계로 인해서 가격이 오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격 상승의 원인은요.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에서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지목 변경은요. 건축허가나 신고를 통해서 착공을 하고요. 다음, 사용 승인이 나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이 소유자의 직접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 지목 변경을 전에서 대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동안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을 때는 지목 변경을 하지 않다가 팔기 직전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토지 이동 사유 발생 후에 일정 기간 내에 지목 변경을 하는 것이 원래는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냥 과태료를 물고 버티는 게 더 나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 지목만 보고 토지 가격을 예측하는 것도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용도 지역이 농림 지역인 곳에는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땅을 거의 농사 용도로밖에 사용을 못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도 지목이 대지인 땅이 있는 거고요. 또한 용도 지역이 준주거 지역이라서 1조 높이 제한 없이 일반 주거 지역보다 더 높고 더 큰 건물, 더 많은 용도의 건축물이 건축 가능한 곳의 지목도 똑같이 대지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둘 다 대로서 같은 지목이지만 개별 공시지가가 약 50배 정도 차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토지에 투자를 하거나 조사를 할 때 이 지목만으로 가치를 판단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지목은요. 이 땅이 그 현재를 기준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그것을 보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용도 지역입니다. 이 용도 지역은 지금 당장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앞으로 어떤 용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크기의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느냐에 대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기획부동산 직원에게 물어봤던 것은 바로 이런 용도 지역 세부 내용이었어요.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크게 4개 용도 그리고 9개 지역으로 나뉜 이것들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땅이냐는 거죠. 이렇게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물의 용도가 다르거든요. 더 크고 다양한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상업 지역은 당연히 땅값이 높을 것이고요.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 자연환경 보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저렴하겠죠. 이 지목보다 토지의 가치를 훨씬 잘 반영하는 기준이 용도 지역입니다. 이 용도 지역에 대한 설명은 시간상 다음에 이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지목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누가 땅을 사라고 권유를 하거나 이 토지 경매에 접근하고 싶을 때 지목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되고요. 용도 지역을 우선순위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